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관계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보니까 윤 대통령이 큰 결정을 내렸죠. 1박 2일 일본 순방을 마쳤고 김대중 오부치 문구를 읽어달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일본은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복잡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셔가지고 한일관계가 봄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카닥해서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동맹국가인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무슨 분탕질을 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기로 결정한 큰 결심이 따르지 않고서는 하기가 힘든 일이었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또 어디 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걸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의구현사전단 오므라이스는 다 먹는데 오므라이스 굴욕 외교 윤석열 퇴진 요구할 때가 왔다. 참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로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는 20일 전북전주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미사에 나선다. 다른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이란 것이 이렇게 겁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일 문제를 다룰 때 크게 염두에 둬야 될 게 우리가 어려울 때 제1동포들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굴지의 은행으로 성장한 신한은행의 탄생에서도 제1동포들이 크게 도왔고 그 다음에 구로공단을 건설해 가지고 경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데도 제1동포들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1동포들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한일관계가 정식이 되면 될수록 제1동포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는단 말이죠. 모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늘 한일 문제를 다룰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60여만 명 정도 되는 제1동포 2세 3세들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제1한국인 가운데 성공하신 김덕길 회장님께서 우리도 이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직룡 피해재단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네요. 한일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울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일본에서 사는 제1동포들이 힘들겠습니까? 베트남 갔다 돌아오신 대구 강력시의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네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대일천국권 포기대가로 받은 달러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소도 지어서 소양강댐 그다음에 또 어선건조 농어촌 계량사업 이 땅의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이야 매덕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돈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5억불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 대일천국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아주 생산적으로 잘 쓴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란 이런 나라도 다 받았는데 그러나 야당과 대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와 11.15 위수령까지 선포하는 홍력을 겪었습니다. 참 박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지만 대단한 분이었죠. 그 돈을 그렇게 생산적 용도로 썼고 특히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해 그 돈에 상당량을 투입한 것은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농어촌에 여러분들 경지정리 작업에 투입해야 된다. 어선건조에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었는데 그 포항제철 전혀 아플 여러분들 기하가 할 수 없는 그런 철강업 육성에 돈을 퍼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기하자동차가 있고 오늘날 기계산업이 있고 오늘날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동준님 그 당시 일본 외안보유액의 25%입니다. 2023년 한일국교정상화 북핵위기 속에서 한미일자유주의 경제 안보동명을 공고하기 위해 직룡배상 제3자 벤제안을 발표했습니다. 60여 년 전처럼 야당은 또다시 이완용을 덜명해서 반대하고 나서고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는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 달리 많이 순화된 모습입니다. 그만큼 국민의식이 성숙했고 그 당시 피해 세대들이 대부분 작고했기 때문일까요? 역사를 이전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제징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7, 8년 전에 한 분의 평전을 이렇게 집필할 때 보니까 그때 제가 상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분들은 강제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당시 조선이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북 경남에서는 자진에서 사뽀로에 가가지고 탕광노역에 여러분들을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개 그분들이 1년 2년 계약을 해가가지고 근무 성적이 괜찮게 되면 2년 차 정도 됐을 때 부인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탕광노역을 했죠. 그때 보고서가 여러분들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혹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풍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알뜰하게 돈을 챙겨가지고 한국으로 여러분들 보낸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사이에 노름 같은 게 많아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분도 계시죠. 그거를 그 평전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뽀로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개론해가지고 어머니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걸 상세하게 본 겁니다. 제가.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그 당시에 강제징용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분들 살아계실 때 녹취한 것까지 그것을 풀은 거를 다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일본은 굉장히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도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밀리팡하는 어마어마하게 골치를 아픈 겁니다. 일본 내에 실험 문제도 큰데 조선반도에서 계속 근로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본 당국이 뭘 개발하는 거 하니까 만주개발 프로젝트를 하죠. 만주개발 프로젝트를 하면 한국의 실험 문제를 그쪽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세월이 가면은 과거는 훨씬 퇴진 거죠.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은 뭐 한 20년 30년 전 기억들이 기억들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강제 노역을 했던 그 세대는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부인이 살아계셔가지고 상시하게 물어봤죠. 그때 생활이 어땠는지 특히 일본 문제는 저는 이제 여러분 연구직으로 일을 하면서 한국의 부품산업 성장사를 들여다볼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기계산업은 대부분이 일본 엔지니어나 일본 기업들의 뭐 상업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도와준 것도 있고 뭐 로얄티를 받고 준 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웃 나라의 여러분들 가장 앞선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공장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그걸 다 카피해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자전거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총 세월이 그리고 이제 많이 우리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잊어버렸고 돈 달라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 돈이 필요하면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뭐 모검해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일 문제를 조금 더 직언거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나스 잘한 당소가 경상남도 통령입니다.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 뭐 군산이나 목포에 비해할 바나 아니겠지만 지금도 일본인들이 남긴 적산가옥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땐 통령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이게 다 이런 데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이게 다 적산가옥들이죠. 일제식 여러분들 건물들입니다. 일본인들이 남긴 건물들이죠. 일본인들이 남긴 건물이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조선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식민지를 삼을 때 두 종류가 있는데 정주식 식민지가 있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오랫동안 통치할 계획을 갖고 도로 항만 이런 걸 다 닦아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나 이런 데 갔던 것처럼 그냥 정주식이 아니고 떠내기식 여러분들 식민지는 그냥 약탈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화전민처럼.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조선이한 나라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지배할 거로 생각하고 도로 항만 같은 거 다 이러면 닦았죠. 닦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이 작은 어장을 했기 때문에 업 기술들이 다 어떻게 일본을 통해서 다 전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산업사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웠는지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자세히 본 거죠.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서로 적정한 순에서 그냥 세상 살면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어느 정도는 또 가슴에 묻어야 되고 삼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고 또 전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 국가원에 약속을 한 것을 그렇게 뭐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버리니까 이거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적산가옥들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항구 쪽에 가면 이런 건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뭐 아쉬움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잘 못한 거잖아요. 일본인들이라고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제국시대에 제국주의가 풍미하는 시대에 충실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독일과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국력을 축적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탈하는 것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걸 여기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뭐 넘어간 건데 그거 뭐 지금 몇 년 흘었습니까 얼마나 흘렀습니까 얼마나 흘렀습니까 1905년이면은 100년이 넘었네요 국권이 넘어간 지가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정리정돈 하고 지금 일본도 과거의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력도 많이 이렇게 내려앉는 추세고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렸고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징용한 제3자 변제한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 가지고 그게 손털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이용해 가지고 아유 사람들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름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